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난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이 가난한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난한 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를 내려주시나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 소망이 없으니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땅은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땅은 비옥합니다. 소와 양을 넉넉하게 키울 수 있고 은금을 쌓아둘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부르게 먹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신 걸까요? 차라리 이스라엘을 광야에만 데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눈으로 보고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하고 또한 세상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이 허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써 이 가난한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땅의 소산을 누리는 것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고 더 찾고 구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이 말하고 있는 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결과가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써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결과로써 주어졌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땅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해가 비추이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식물이 잘 자르고 수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연해 보이는 삶 이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끼니 때마다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과 그 능력이 동일하게 가난한 땅에서도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햇빛과 비와 땅의 비옥함이 당연해지고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의 결과로써 자신이 가난한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의 책임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 삶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결과로써 은혜의 열매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손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졌다고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맡겨진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지 모른 채 망각한 채 그저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저 내 삶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살기만 하다가 천국 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으면 천국 가면 만사오케이라는 그런 내세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은 가난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굳이 찾고 순종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땅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젖어들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게 비추인 그 구원의 신비를 내 삶을 통하여서 누리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에서 꺼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에서 꺼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복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이 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 가난한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무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위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소유가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능력들이 우리의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내 결과물인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조차도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그 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나의 무엇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쌓여져 가고 발전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 갓난아기의 신앙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결국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숙고하고 결단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써 주 앞에서 복된 자로 자라가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요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잘 사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그저 우리가 잘 누리고 잘 사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지어져 간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랑과 명예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